안녕? 누구신데요 그쪽이? 멸망 보내는 게 뭐야? 히히히히야? 왜 이리 와? 멸망 여기 어디야? 우리 집 나 지금 납치랑 있니? 넌 시비를 걸어야 쳐다라도 보는가? 좀 매달려 보라는 소리잖아 뭐 너한테? 또 소원인가? 야 사라지게 해줄까? 니네 대표? 뭐?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그 왕 미쳤어 뺨한테 더 맞고 싶어서 왔어? 미안하다는 말을 평소에 그런 식으로 해? 안 미안해 나가 그럼 누구한테 한 건데? 내가 내 맘인데 같이 살자 우리